앉아보세요 How much? How much? 얼마나 뜻이죠? 에스파니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물건이 나오고요 물건이 실제로 얼마 정도 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서 가격을 적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점수로 표현이 되고 점수가 높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15캔 고추참치 100g짜리 좀 작은 캔이네요 15개요? 동원 고추참치 100g 15캔 이거 얼마일까요? 저는 제가 유추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랩니까 일단 고추참치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한 캔에 2,000원에서 3,000원대예요 캔당 근데 이게 작은 캔이어도 200g짜리가 2배가 되는게 아니라 사실 이런 친구들이 작을수록 포장비가 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100g짜리 캔당 전화 2,350원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2,350원 대충 그 정도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로다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그래서 2,350 곱하기 15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주시겠어요? 2,350 2,350 2,350 아 50원 곱하기 15 곱하기 15 15 대충하면 35,250원 35,250원 근데 이게 또 15개를 한꺼번에 사면 할인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나 할인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인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 제가 옛날에 자취할 때 고추참치는 천원이었습니다 아 개당 그렇게 쌌나요? 천원이었고 그 카레 있죠 3분 카레 네 990원이었어요 아 비슷했어요 한 끼로 카레 딱 밥이랑 딱 해서 먹으면 천원 근데 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자취할 때랑 네 제가 2002년 2005년 거의 한 18년이 지났거든요 네 근데 두 배밖에 안 지났다? 근데 고추참치가 비싼 참치예요 그리고 저게 동원참치잖아요 동원이 좀 더 비쌉니다 사조보다 정원 아 맞아요 동원이 좀 더 메이커예요 저는 근데 사조 참치를 좋아해요 저는 근데 사조 참치를 좋아해요 왜죠? 사조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쩔히쩔히í 재이싰다 난 좋다 그 사조가 캔이 땄을 땄을 때 위에 종이로 돼있어요 남에게는 엄격하네요 아니요 종이로 돼있어요 종이로 돼있어 가지고 손이 덜 닿혀요 아 사조가 예 뚜껑이 캔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종수씨는 35,250원 저는 저것보다 조금 아래 32,000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시네요 비싸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참치캔 너무 좋아해서 항상 10개씩 사는데 가격이 기억이 안 나요 자 일단 종수씨의 가격들을 해보겠습니다 35,250원 35,200 아 반이 없네요 반 올리면서 300원 하죠 300원 제출 우와 뭐야 35,100원이었어? 뭐야 종수씨 근데 내가 대학교 다닐때 1000원이었다고 했잖아 올추 18년에 2300원 정도 되는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진품목품 잘한다고 아니 근데 종수씨 뭐야 이렇게다가 아 거보세요 본인도 놀라는데 먹는거에 관해서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인정합니다 거의 이정도면 100점 100점 이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실제로 해서 대충 3만 얼마 정도 곱하기 15를 때려가지고 나온 가격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워르팩도 했지 워르팩도 했지 자 다음 문제 와 미쳤다 뭐야 이건 뭐야 갤럭시 전용 박랑아가 입영권 핸드폰 케이스 본인 알아요? 알겠죠 지껀데 모르지 않을 은근히 모를 수 있어 통천히 알아요 요즘에 핸드폰 케이스 얼마 정도 하죠? 몰라요 한 만원 정도 합니다 왜냐면 내가 무지로 된 거를 만원에 산 적 있어요 무지로 된 거 그럼 이거는 그래도 작품이 들어갔으니까 좀 더 비싸지 않을까요? 쓰읍 근데 그림이 그려줬어도 더 싸질 수도 있어요 혹시 저 그림 본인이 그리셨나요? 예 뭘 그린거에요? 어 원작이다 저기 보면은 이벤트 나라에 박랑아가 입영권 아 여기 침착매 나라 침착매 갤러리에 대한 제 그림 있거든요 아 이 중에서 하나 쓴 건가요? 아 박랑아가에서 그린 거를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어 여기 그렸던 거 아 병건씨 예 굿즈 나라에 차돌짬뽕도 하나 입점 시켜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좋네요 요겁니다 아 요거에요? 호민이 형이 간장게장을 입맛 따시는 아 간장게장 호민이구나 입맛 따시는 그림입니다 약간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 약간 불독처럼 훈인형이요? 약간 강아지 같기도 하고 여기 이게 실제로 혀가 짧아가지고 속눈썹이 굉장히 기시네요 예 그 제가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렸어요 사실 인중이 더 길어져야 되고요 음 어 혓바닥은 더 짧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 요 케이스가 얼마나 많죠 근데 이거 병건씨가 손을 찾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침착매님이 요새 위상을 봤을 때 조금 가격이 좀 나가야 되는데 또 아무래도 그 그 수익을 또 쉐어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응 가격을 무지보다는 좀 비싸게 가야 되지 않나 그쵸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런 뭔가 자품들이 좀 비싸죠 음 저는 어 얼마를 해야 되나 호민이 형 그림인데 호민이 형을 문어로 그리셨네요 호민이 형이 그렸어요 잘 그렸다 무지가 만원이라고? 무지가 만원? 이거는 이제 통천이 그 메이크업 받는 거 그린 건데 네 어 통천이 진심으로 짜증 났습니다 왜요? 자기를 이렇게 그렸던 거 누가 네가 그린 거예요? 네 메이크업하면 이렇게 음 아니 통닭천사님은 메이크업을 하기 전과 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실물이 워낙 또 미윤씨라 사실 화장을 엿게 하고 다녀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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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차이 없어? 네 통닭천사님이 굉장히 또 큰 차이 없어 진짜로 네. 근데 코 부분이 어때요 제가 좀 통천에 코가 좀 높아가지고 그렇게 좀 자세하게 좀 묘사를 했어요 아 이거 메이크업 한 통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약간 느낌 있는데? 네. 이렇게 여긴 이제 창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창입니다 여기 위에는 본고차 그 위에 아아아아아아 예에에에 손제비 부분 여기가 창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제가 평면적으로 그려가지고 잘 그리셨네 통천 연예인 놀이하는 통천 굉장히 돈 많은 사모님 느낌 나는데 실제 리즈양을 보고 쭈구리가 됐어 통천 리즈양이 누구예요? 아이브의 리즈 아, 아이브의 리즈님 다른 리즈는 뭐가 있어요? 리즈 유나이티드의 리즈 리즈양을 만났다고 했는데 정윤씨 저는 아,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왜요? 저도 아이브의 리즈 좋아합니다 아니 그... 예... 모르겠네요 자 이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만원은 넘지 않을까요 일단 무조건 넘지 만... 5천원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유통을 누가 하시는거죠?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써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18,000원? 저는 18,000원, 20,000원? 뭐 이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심리를 알고 있어요 보통 이제 물건을 팔 때 끝다리가 정확히 맞아뜨려지는 경우가 없어요 19,800원 29,8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핸드폰 케이스는 끝다리가 천원 다리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거를 2만원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 한 만... 9,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정총무 19,000원 네, 19,000원 정도 조금 예상세금이다 근데 2만원 가면 앞자리가 달려있으니 부담되고 부담스럽지 더 싸게 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고 정총무 가나요? 예예 저는 정씨가 아닌데 간다 19,000원 정총무가 간다 아 아 오오오오오오 15,000원이라고 했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왜냐면 내가 무지를 파는걸 만원을 받았는데 그거 사실 어 0.5 50% 인상을 해서 15,000원이니까 그것도 꽤 아니 근데 병건 씨의 그림과 사실 뭐 이제 그 유통이나 이런 걸 했을 때 14,000원 굉장히 저렴한데요? 아 저의 그 그림을 고평가? 아 굉장히! 침착무 님은 후로니까 아 그래요? 생각보다 싸네요 점수가 115점 이거 제 전문 부자가 나왔네요 저 이과 이과 이거 알아요? 알죠 알죠 저 컴퓨터가 잘하죠 웨스턴 디지털 WD 시비테라? 데스크탑 시비테라 외장 시비테라면 꽤 큰 거 난 하드디스크 아예 모르는데 하드입니다 하드 하드 돈 아예 모르는데 스스디가 아니에요 컴퓨터 아니에요 그냥? 아니 외장하드 외장하드 그게 크다잉 음 근데 시비테라면 생각보다 용량이 적은 거거든요 요새 워낙 또 기술이 좋기 때문에 시비테라면 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시비테라 꽤 있죠 시비테라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큰 거야? 니네 집 1테라는 테니? 우리 집 3테라 그니까요 저 4배잖아요 너 3테라라고? 응 니네 집 하드 디스크가? 우리 집 무시? 아니 3테라 났어? 그럼 3테라 쓰죠 몇 퍼센트 써요 그중에? 내가 보기엔 1테라도 안쓰는데 아니 반 이상 쓰는데 아니 꽤 있어 왜냐면 게임이라는 게 비싸가지고 아니 비싼 게 아니고 용량이 많아가지고 잘 안 지우면은 아 진짜? 어 많이 써 나는 500기가 넘어 우중씨가 뭐 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중씨가 뭐 안하는 거 같은데? 아 그래? 네 3테라로 쓴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은 어 최근에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2테라짜리 외장 쓰스디를 하나 샀습니다 쓰스디? 네 아 근데 아 2테라짜리? 쓰스디? 그게 얼마였어요? 그게 천차만비를 였어요 왜냐면은 뭐 아 맞아 메이커 맞아 맞아 터치가 있고 안 터치가 있는데 터치 보안까지 붙으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럼요 터치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터치 안 하고 울퉁불퉁 어 요거 나 마침 오늘 갖고 왔네 나 오늘 그 전달할 게 있어가지고 이건 뭐 이런 거야? 아 정신씨 그거 들지 마세요 요렇게 조그맣습니다 어? 이게 몇 테라야? 2테라 야 요즘 진짜 기술 좋아졌구나 와 왜 이렇게 쪼금해? 야 2테라가 이렇게 쪼금해? 야 보조배터리보다 작다 야 요즘 기술 미쳤구나 안에 뭐 들었어요? 여기 그 제가 주우재 씨랑 하는 거 내가 컷편집을 좀 해가지고 아니 나 옛날에 제가 그걸 못하거든요 얼굴 그 닦는 거 그 모르는 사람 나오면 얼굴 닦아줘야 하잖아요 그거 좀 닦는 걸 편집 못해서 닦는 걸 좀 해달라고 모자이크? 어 모자이크 좀 해달라고 와 내 손보다 작아 아니 요즘 기술력이 미쳤네 이렇게 쪼금한 게 2테라라고? 얼마라고 했지 이거? 이게 얼마라고? 이게 이십얼마였습니다 수수디? 수수디는 비싸는데 저기 웨스턴디지털 수수디는 빨라요 이 하드가 이 하드 하드라고 안 하죠 수수디 나 지금 문화 충격인데? 수수디 하드는 실제로 물리로 새기는 거고 돌아서 진짜 물리로 새기는 거고 요거는 그걸로 하고 디지털 자기 뭐 이렇게 돌아갈걸? 하드는? 와 나 옛날에는 외장 나 옛날에 하드 외장 가대 나 고등학교 이럴때는 이만큼 이만한 거 막 들고 다녔잖아 뭐 100기가짜리 우리 집에 있는 500기가 이만해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이게 진짜 무슨 근데 요게 터치를 대는 게 있어 여기 자기가 아니면 못 열어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거는 컴퓨터 연결해야지 손으로 열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걸 안 대면은 연결이 안 될걸요? 어 진짜? 보안장치가 돼있겠지 근데 그거는 10얼마가 더 비쌌어 그래가지고 그건 안 샀어 요것도 실드가 있고 근향이 있어 이거는 좀 더 튼튼한 거 뭐로 연결하나 이거는 케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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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사야돼요? 고무? 케이스는 기본으로 있는거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에요 그냥 이거 자체가 아 일체형이야? 나온거야 그리고 그 어 SD카드있죠 마이크로 SD카드 요만한거 응 600기가가 있어요 요만한데 칩 얇은거 600기가 그 한 6만원인가 예전에 3만원인가 3만원인가 그랬어 3만원인가 6만원인가 5만원인가 510이라고? 510기보다 더 컸어요 음 아 256 512 이렇게 가기네 1028 1048 1028 나도 그 곱하기로 들어갔는줄 알았는데 뭐 있던데 그래 또 있나봐 아무튼 510인가 그러면 이거 그럼 이건 얼마야 이거는 이거 그래서 12 아니 이거는 싼게 용량이 굉장히 크긴하지만 스스디가 아니라서 HDD고 또 웨스턴 디지털이 약간 저렴한 브랜드라고 알고 있어요 하드중에서 제가 예전에 컴퓨터 조립하려고 그랬을 때 삼성께 좀 조금 더 비쌌어 이게 얼마라고? 이게 20만원? 잘 기억이 안나는데 20 얼마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삼성이 비싸고 웨스턴 디지털이 좀 저렴한 브랜드라고 그랬어 그래서 원래는 내가 고프로용 스스디 아니 저 마이크로 SD카드 128 128 기가면 충분하다고 해서 샀거든요 5시간밖에 안 128기가? 금방 써 128? 128은 좀 적긴 하다 나 요새 방송하는 거 녹화를 하거든요 뭐 한 8시간 하면은 그것만 해도 60기가 70기가 되던데? 그 용량이 그래가지고 500기가짜리 600기가짜리를 산거야 화면 바꿔달래 우리는 화면을 바꿀 줄 몰라가지고 저는 이거 예상해봤을 때 12테라 아까 거보다 병원씨 거보다 좀 하긴 하지만 스스디긴 하지만 좀 아니긴 하지만 저렴한 브랜드라고 예상해서 18만 5천원 봅니다 18만 5천원? 예 너무 싸지 않을까? 그래도 12테라인데? 근데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스스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왜냐면 요새는 다 스스디를 바꿔주세요 이거 약간 옛날 구역이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위텔한데? 저거는 그냥 그 백업용이에요 맞아요 그 얘는 느립니다 그런가? 얘는 그 전선에서 같이 주거니 바꿔냐는 용이 아니고 보관용 보톤 맞아 맞아 저는 좀 싸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못쓸 정도는 아니에요 속도가 나와요 근데 스스디에 비하면 요새 스스디2도 있대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 거로 가면 갈수록 전자제품 가격이 훅훅 떨어지기 때문에 나도 그럼 하나 사야겠네 저는 좀 싸다고 봅니다 나도 하나 사야겠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쪽은 시간 지나면 뚝뚝 떨어집니다 뭐 하나 새로 나오면 그러니까 의중씨 사세요 근데 나는 뭐 내 하드도 다 안쓰는데 외장으로 쓰면은 되게 간편합니다 아 근데 외장으로 쓸 일이 없긴 해 달기가 이게 내가 설치하기 귀찮아서 그냥 외장으로 샀거든요 음 근데 외장으로 쓸 일이 없긴 해요 저는 뭐 찍는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2테라짜리 그거하고 이거랑 비교했을 때 더 비쌀까 안 비쌀까인데 저는 이제 하드도 12테라까지는 갔으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20만원은 넘는다고 20만원이 넘는다고 20... 22만원을 봅니다 오 22만원 저는 그거보단 높을 것 같은데 12테라인데 그래도 근데 웨스턴 디지털 이거 유명한 건가 아니요 좀 저렴한 브랜드라고 유명하죠 저는 그 카드 검색하면 뭐 웨스턴 디지털 저 19만원 삼성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 나 18만 5천원 난 삼성이자 나 삼성이자 삼성은 좀 비싸요 18만원 18만원 나는 20만원 이상 무조건 그럼 얼마 제일 잘나가는 회사라는데 20... 24만원? 그래요? 그럼 다시 올라가 22만원 22만원으로 갈까요? 22만원 어때요? 한 22만원? 붙여줄게요 22만원 오케이 22만원 22천원이잖아요 22천원 22만원 갑 verf 하나 2 Threat 걔 리셕 우와 우리 맞았어 왜냐하면 저게 23만원인가 그랬는데 이게 하드디스크의 그거니까 6배의 용량이면 비슷하지 않았어 우와사 생각보다 비싸네 우리가 Itu 우린 머리 앞치니까 우리 브레인인데 우리 브레인지 님이 sechs Uhr 머리 앞치니까 50점밖에 안 줬으면 종수씨가 진짜 잘 맞춘 나 100점이었는데 50점밖에 안 줬는데 치사하게 아 이거 다이슨 청소기다 다이튼 디지털 슬림은 뭐야? 슬림? 이거 비싸 이거 비싸 이거 한 50만원대 가 근데 슬림은 모르겠다 원래 다이슨 청소기가 꽤 비싸 슬림이면 더 싸 더 비싸? 몰라 그걸 슬림이면 더 싸 더 싸지 않나요? 더 비싸지 않을까? 더 기술이 농축되어 있으면 기능이 빠질거야 왜냐면 풀수도 슬림이 더 싸요 풀수도 슬림이 더 쌌어 슬림이 더 싸 더 얇으면 싸 그래서 저는 다이슨 청소기가 요즘 얼마인지를 몰라 제가 예전에 한 3년 4년 전에 이사올 때 다이슨 청소기 사려고 봤는데 그때 50 몇만원이었어요 그때? 네 그때 100은 안 넘을 것 같아 100을 넘을 순 없어 50만원이면은 슬림이 더 싸다고 생각하면은 깎인 다음에 다시 올라가 50만원보다 비싸지 않나요? 아니야 요즘 청소기가 저런 정도 저거 무선 아니야? 저게 청소기가 해봐야 뭐 청소기지 요즘 청소기 엄청 비싸 비싼데 그래도 100만원 넘어가 100만원 200만원 안하지 않을까? 엄청 비싸 물론 200만원 안하는데 로봇청소기도 100만원 넘어 로봇청소기도 100만원 안하는거 뭐야 아니 50은 아닐거야 50은 진짜 초저가 청소기가 50이야 아니야 손으로 들고 갔는데 내가 하는건데 로봇이 아니고 저희집에 있는 청소기가 요렇게 생긴건데 LG였나 그러는데 50만원은 기냥 넘어왔어요 그냥 넘어 청소기가? 그러니까 기냥 그냥 넘어 나 우리집에 있는 청소기 100만원 넘는거 뭔데 어디건데? 이번에 나온거 어디서? 코드제로 그거 코드제로가 뭐야? 난 같은거 같은데 그거 먼지 슥 빨아들이는거 LG? 저? 먼지 빨아들이는거 그냥 먼지 재고가 편해가지고 큰 맘을 깔았어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두시는거야? 근데 100만원이 넘어? 근데 저 슬림이니까 70만원 무슨 청소기 77만원 어때? 저 57만 5천원 이게 아니 이게 LG나 삼성구만 싸단 말이야 그건 알아 내가 다이슨이 싸? LG 삼성이 되게 비싸 다이슨이 청소기 중에 끝판왕 아니야? 그냥 좀 더 내 느낌에는 조금 더 그냥 보급형 느낌인데 다이슨은? 77만원 가 72만원 다이슨이 제일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슨이 더 비싸요? 다이슨이랑 끝판왕으로 알고 있어 난 왜 다이슨이 더 싸다고 생각하지? 다이슨은 좀 약간 그 그 뭐라고 그러지? 그 그래? 다이슨이 제일 비싸? 약간 이쁘니까 좀 젊은 층이 선호할 수도 있어 음 근데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전자제품 보일 땐 스펜을 보내줘야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그래픽만 봤을 때는 디자인만 보고는 사실 이거 모터가 몇 개 달렸는지 뭐 쿼드쿼인지 이런 걸 알려줘야지 사실 이거 그 따라다니는 그 통 밥통 다이슨이 애플이래 청소기계에 진짜로 아 그럼 다이슨이 최고야 왜냐면 밥통을 없앴잖아 얘가 처음으로 얘네가 밥통을 없앤 거야 처음으로 그 선풍기 날 안에서 그 정도라고 얘네가 좀 약간 신선한 걸 많이 제안을 했잖아 그럼 저거는 다이슨이 그 청소기계에 약간 테슬라 같은 느낌이네 최고야 선두주자 근데 저거는 그러면은 먼지를 얻어 애플하고 좀 더 가깝다고 봤지 애플? 왜냐면 애플이 얇은 그 노트북이나 이런 걸 제시를 했잖아 그럼 이쁘고 실용성은 좀 실용성도 있지 근데 이거는 그럼 먼지를 어디다 빨아들여 쓰레기를? 여기에 있지 너무 좁지 않아? 옛날에는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여기로 충분히 들어가 막 저 안에서 막 우주 기술로 막 분해하나? 아 분해는 아니야 그리고 그 드라이기가 되게 유명한데 다이슨 나는 다이슨이 다이슨도 그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 어? 나 집에 드라이기 다이슨이야 드라이기도 되게 인기 많아 갈아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거 100만원 넘을 것 같아 안 넘을 것 같아 난 안 넘을 것 같아 100만원은 절대 안 넘어 슬림이라서 슬림이라서 한 100만원 안 넘어갖고 난 77만원 77만원 나도 한 7,80만원 뭐 그 정도 때일 것 같은데 나는 57만 5천원 종수야 이거 50 57만원까지는 아 근데 슬림이라서 슬림이라서 50만원보다 비싸지 않을까 그래도? 다이슨인데 아니 근데 청소기가 로봇청소기도 100만원 넘을까 말까 해 잘 나오는 거 50만원일 수도 있어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비싼 것 비싼 것만 하다 봤는데 우리가 이게 또 청소하는 용품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100만원대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게 딱 이 청소기만 말하는 거잖아 다른 거 충전기도 자라서야 될 수도 있어 이거 슬림이 걸리니까 좀 약간 헷갈리네 아니 그냥 엣치에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니까 LG도 뭐 LG 삼성도 비싼 거는 그런데 또 싼 건 싸거든? 맞아 아 이게 근데 유선이 싸고 무선은 좀 비싼데 이거 무선이야? 무선이지 무선이겠지 그럼 충전 어떻게 해? 걸어 이렇게 딱 대기 있어 거는 게 있어 그럼 결국 이것도 결국 난 빨아들인 다음에 뒤에 이걸 분해해가지고 먼지 탈탈 털고 청소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 그렇게 비쌀 요구가 없는데? 그럼 비싸겠지 무선이랑 비싼 거 아니야? 아마 그것도 있을 거야 대기에 끼우면 우웅 하면서 대기 빨아들이는 것도 있을걸? 아니 만약에 쓰레기를 알아서 분해해주면 지 스스로 음식물 분해기처럼 그러면 비쌀 텐데 그 그 자 그 로봇청소기는 대그로 지가 알아서 가잖아 맨날 빼줘야 되는데 그 용량이 얼마 안 되잖아 대기에서 우웅 해서 빨아들이는 것도 있어 추가 돈 내면 결정할까? 이거 얼마인지 77로 가자 77? 77로 가자 아 모르겠다 너무 헷갈리네 이게 비싼 제품인지 안 비싼 제품인지 50만원? 나는 575 575? 섞어줘?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한 65로 갈까 그럼? 68로 가자 그럼 68? 니네가 2명이니까 아니 나는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 아 이거 누가 알아 아니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되게 저렴한 거 같고 누가 알아 이거를 또 다이슨이 비싼 거 같기도 해 68? 68로 가자 제출해봐 너무 우리 쪽으로 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니네 2명이잖아 645 아 나도 사실 모르겠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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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좀 알지 청소기가 비싸봐야 청소기야 정수기 따라가자 정수기 따라가자 아아 아니 다이슨 비싼 거라매 이과 이과 슬림이 슬림이 아니 뭘 알아 이 녀석들이 니들이 인마 청소기를 알아? 그러니까 슬림이 더 싸다니까 풀스포도 50 얼마에 쓸라고 50 50 아니 풀스포도 더 싸 아아 풀스포도 슬림이 더 싸다니까 왜냐면 정총모 미친다 나는 다이슨 드라이기 오너란 말이야 정총모 아니고 종총모 알죠 미쳤다 아 원칩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 뭔지 알죠 6g이 뭐야 이게 6g? 네 이 과자가 열면 칩 하나가 있어 그래서 원칩이야 아 하나 들어있다고? 딱 하나 근데 그 칩이 엄청 매워서 다 못 먹고 조금만 갉아먹어도 여기가 뭔가 열불라 제조사가 어디에요? 한국이에요? 외국인지 그래서 이거 비싸 하나만 들어있는게 비싸 그러면 물건로 오는거야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된거야 유통사가 있어 물건로 오는거지 유통사를 모르겠어 도형이 옛날에 먹고 남은게 있다고 그러던데 어 유통사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 저 하나만 들어있다는거지 칩이 맛은 있어? 먹어봤어? 나 안먹었지 그 엄청 그 잘못 먹으면 위 구멍만 돼 약간 도전의식 있는 애들이 약간 컨텐츠 느낌으로 도전하는거구나 컨텐츠였지 뭐 진짜 맛있어서 먹는 느낌은 아니고 야 이거 얼마나 할까 저거 카티할때 뭐 벌칙같은걸로 하죠 오우 저거 크기가 손바닥만한거야 아니면 이만한거야 아니 이만해 이만해 아 되게 작아? 진짜 칩 하나 들어있는거 6g 칩 하나 들어있는거지 나는 그러면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거 2만원 넘을까? 아 만원 안 만원 안 만원 안 짜가니까 그래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만원 이상은 될거 같은데 어 나 알거같아 만원 이상? 나 알거같아 그래도 상징성은 있잖아 먼저 얘기해봐 넌 얼마같아 이거 어느 나라건지 모르지 모르지 저는 이거 13$ 13$ 13$ 왜냐면 13$ 왜냐면 이게 외국은 악만 숫자가 있어 6, 13 이런거 아 그래서 포장 이거 해가지고 15,000, 16,000원 정도 해가지고 한국도 15,000, 16,000원 정도 아 접근 좋다 그니까 나도 만원은 넘을거 같은데 2만원은 안 넘을거 같아 어어 아무리 이게 특별한거지만 2만원이 넘는것도 이상하거든 환율 어떻게 돼? 환율 뭐 한 곱하기 한 15 할까? 잘 모르겠다 13,000원이니까 10배 하면은 10배보다 좀 높으니까 13$? 15,000, 16,000원이 맞는거 같거든 15,000, 16,000원 13 곱하기 15,500원 할까? 15,500원? 13,000원 13,000원 13,000원에 16,900원 해봐 16,900원 할까? 15,800원 15,800원? 대충 대충 환율 대충 15,800원은 가자 그래 잘 몰라 나 이거 어떻게 알아? 너 비싼가? 아니 6g인데? 근데 그정도 스페셜 살려면 더 비쌀수도 있어 이거보다 아니 6g은 너무 비싸지 않아 6g이 아무리 과자에 뭐가 들었어도 근데 내가 과자 파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돈보고 사는게 아니겠다 그래 이거는 약간 지들이 약간 그거야 좀 거품을 집어을 것 같아 야 18,000원 갈까? 그럴 수 있어 18,000원은 좀 그럼 16,500원 사실 12,000원 근데 그러기에는 근데 악마의 숫자 13달러로 해서 시작한 근거 있는 거니까 16,000원 너무 될 것 같아 13 곱하기 왜냐면 확률 계산해도 10배 이상은 되잖아 대충 10배 이상이잖아 15 그럼 한 10배 13만 15,800 가야겠다 13달러 곱하기 1301건데 이게 네 그럼 한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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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0원? 어차피 물건도 온 거라 딱 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야 가? 대충 뭐 이렇게 아 비싼데 비싸다고? 난 더 비쌀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가늠이 안돼 나도 모르겠어 아유 몰라 아유 몰라 좀 비싼 거 같은데 좀 낮출까? 좀 낮출까? 가볼까? 낮출까? 시작 이 컨셉으로 가면 여기 어엉 5만원? 5만원? 미친 거 아냐? 5만원 6g이? 진짜 미쳤는데? 야 산삼이 6g이 5만원 안되겠다 그니까 야 이게 뭐야 야! 금이 6g이 5만원 아니지 않아? 아니 그거 화내지 마세요. 아니! 와 근데 되게 화내는게 아니라 1g에 8천원. 1g에 8천원. 이만큼은. 야 금보다 비싸! 또 또 화를... 어... 근데 이건 좀 말이 안된다. 말이 안된다. 아 금은 그램이랑 7만원이야. 금이 더 비싸. 아 금이 7만원이랑 7만원이야. 금보다 비싸? 몰라. 아무튼 모르겠는데 와 5만원은 진짜 비싸다. 야 너무 비싸다. 근데 이걸 화내도 그 무죄입니다. 침 뱉어도 돼? 와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 안에 저 매운게 한 봉지 들어있어도 나 5만원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칩 하나가 들어있는데... 얘네가 단단히 그... 사람들의 심리를 단단히 이용했네. 야 근데 이거 진짜 약간 그... 맞아. 희소성! 근데 그 매운거 만드는게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어. 그 그냥 캡사이심 부은게 아니고 그냥 뭐... 그 뭐... 무슨 재료를 찾아서 조려가지고 막 만들어야 돼서 공정이 좀 비쌀 수도 있어. 에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어차피 가공하면은 그... 야 제일 매운 고추 그거 뭐지? 쥐똥고추? 어. 뭐 그런거 해서 해봐야 그렇게 하겠어. 어차피 가공하면 비슷한 맛인데? 응. 오 너무 비싸다. 이거 드셔보신 분 있나요 혹시? 왜냐면 그 쥐똥고추보다 훨씬 맵게만 든다면 그... 매운 것들을 압축해가지고 하는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 죽으면 사람이... 얘네가 소대비에서 해줘야 돼. 와... 요건 좀 충격이다. 너무 비싸다. 5만원. 근데 어쨌든 수요가 있다는 소리 아니야. 어? 반... 반... 5만 1,300원? 응. 와... 수요가 있어 수요가. 와 진짜 비싸다. 도형도 샀잖아. 나누기 해봐. 도형은 어디서 샀다 이걸? 외국에서 샀겠죠. 아 진짜로? 콘텐츠용으로? 나누기 1,300원. 이거 뭔데? 39달러. 40달러 안 한 거다. 40달러. 40달러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돼. 40 안짝으로. 암박으로. 야 너무 6g이면... 미쳤네. 진짜 비싸다. 채팅창에... 한입? 와... 아구 착하고. 나는 할인해서 3만원 받다. 아... 할인해서? 씨... 이야... 콘텐츠 값시다. 진짜 비싸대. 원칩. 오 영어로. 오 잉글리시. 잉글리시. 원칩. 오... 원칩 챌린지 2000년 저거 뭐야. 약간 콘텐츠용이네 진짜 딱. 약간 이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원칩 챌린지랑 했을 수도 있어. 다 울고 있는 사진. 어 나도 차짐 챌린지 아까 개비싸게 팔고. 하나에 100만원에 판 다음에. 진짜 울고 있어. 경세야 그거는. 그건 아니야? 그거는 좀 논란이 됐어. 아 왜왜왜. 아 뭐 알거봐야. 차짐 챌린지. 알거봐야. 10개만 팔아도 이익이겠다. 3개. 와... 3개를 먹어. 와... 아니 얼굴부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종수씨 한번. 개인 방송에서 한번. 이거요? 오우 나 매운거 못먹는데. 와 혀가 왜저래? 파란색이 있나봐. 파란 혀가 있네. 파란 버전이 있네. 와... 이게 하도 먹은 척하고 안 먹어가지고. 이게 먹어야지. 파란색이 나오게 하는 건가? 아 그렇게? 내 생각. 그것만 가능한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해야지. 먹은 척하고 막. 그래 야 5만원짜리 과자 저거 팔려면 그정돈 해야돼. 야 근데 이게 얼마나 매울지 난 상상이 안갔네. 나는 걱정이 뭐냐면 이게 일체의 무해할까? 해롭지 해롭지. 굉장히 해로울 것 같은데. 나무 위키로 한번 가볼까? 어... 원... 왜 그래. 파키 칩스 이거. 이거야? 도전한 방송인데 나오네. 파키? 2발 20만이래. 스콜비지 수가. 스콜비지 수가 뭔데? 스콜비지 수 매운 그 수치. 불닭볶음면이 4400원. 옥수수로 만든 시커만색. 5개지 맛이 존재해. 아 맛이 따로 있구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먹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응급실 간 사람이 있대. 독극물로 취급되는 순수 캡사이신의 16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원칩 챌린지라고 5분 버티는 거래. 먹고 5분. 진짜로 담아도 위천고기나 위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 입에 먹은... 아 진짜? 와 잠깐 이걸 머금고 있어도 고통이 난대. 저거 그러면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도영이 조각만 먹었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했어? 원칩만. 그래서 얘기했는데 나 있으니까 먹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오 아니야. 실제로 응급실에 간 사람도 있대. 고문 콘텐츠라고? 원칩 챌린지. 한국에서도 있네. 도주와 방송인분들. 할 게 더 맵겠다. 파쁘이. 난 안 할래. 먹고 난리가 나. 많이 계시네. 4개를 먹었대. 야 10개 먹었대. 어 뭐야? 구마님 10개 먹었대. 10개를 먹었다고? 10개? 와... 아니 하나만 먹어도 위천고기나 할 수 있다는데 입에 머금다고 이거 10개 어떻게 먹어? 이거 16개 먹으면 독국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아닌가? 맞어 맞어. 희석대석 아닌가? 어 저기 있네 또. 김도, 자동, 똘산, 김나성. 많이 먹었네. 갑분이 먹은 분도 있네. 가루 부스러기를 먹어. 나성님은 부스러기 먹어. 이스타TV에서도 먹었구나. 그냥 가볍게 드신 분도 계시나봐. 아 응급실로 실려갔어. 아이고. 아이고. 몰래 먹임. 몰래 먹인 건 저건 암살 아니야? 웃으면서 먹기. 아 이게 유명한 거였나봐. 난 처음 들어보는데. 유명해 유명해. 우리가 트렌드에 좀. 에이 몰랐네요. 종수씨 이름 하나. 종수씨 이름 한번 들어가야죠. 나중에 침철단 뭐 해가지고 꼴찌한 사람 한번 먹게 하죠. 굳이 뭐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거. 4배짜리가 있대. 오리지널 보다 4배 매운 버전. 금시. 바로 여기. 오케오케. 아 시원시원해. Firstly. 아 드시고 너무 매우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 흐흐흠. 우유를 미리 먹고. 비싼 이유가 있구나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로 먹었으면 전 세계적으로 진짜 많이 팔렸나 보다 근데 그 5만원에 파는 거는 약간 그런 만드는데 좀 힘든가 봐 저 원재로도 어쨌든 저렇게 맵게 하려면 다 기술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압축하는 게 좀 힘든가 뭐 그런 게 있겠지 약간 그 명품 같은 그런 걸 수도 있어 뭐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저게 어쨌든 하나를 사면 보니까 하나 다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먹고 막 이러니까 사실 뭐 이게 지속적으로 팔리는 컨텐츠 그건 아니잖아 한 번 먹어보고 한 번 이태리 장인 화학자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드나? 그러니까 이게 계속 쓰는 건 아니니까 한 번씩 먹어봐라 옛날에 허니버터칩 약간 희소성 그런 느낌? 아무튼 이거 5만원이다 여기서 점수가 까였습니다 많이 까였어요 와 우리 예상을 완전 빗나갖고요 아! 참기 이거 대현상의 저온압착참기 아! 중국산! 중국산! 근데 중국산인데? 근데 정보를 주네요 중국산? 저거 좀 비싸요 비싸게 생겼어! 저온압착 비싸요! 낮은 온도에서 작다는 저온압착! 고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저온압착!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그건 저도 그 개념까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뭐 없나요? 뭐 어떻게 깐지? 고온압착을 하면 뭔가 상하나 봐요? 높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고온압착으로 해야 그전에 고온압착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급을 하는 거지! 저온압착에서! 그러니까 뭔가 원래 방법과 다르다는 거잖아! 기존에 원래 고온압착! 근데 고온압착은! 열이 나오니까 뭔가 파괴되나 보다! 어? 영양소가! 그런가? 아! 약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맛이! 얼리면은! 약간 그게 보존되는 것처럼! 낮은 온도에서 하면 저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건가? 아무튼 저온압착을 붙였다는 거는 아! 우리가 좀! 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더! 봐주세요! 좀! 더 주세요! 돈 더 주세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만드는데! 뭔가 플러스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저거를! 국산으로 썼으면 훨씬 비싸지 않았을까? 그쵸! 돈이 너무 많이 된다 그럼! 대현상의! 그리고 그 패키지가! 나! 좀 받아야겠습니다! 패키지! 음! 맞아! 나 좀 가격 좀 받아야겠습니다! 고급죠! 고급죠! 근데! 참기름 한 병이 보통 얼마야? 비싸지 않나? 이게! 참기름 비싸지! 참기름이 그냥 오뚜기 참기름 이 생통에 담긴 거 있잖아! 500g짜리가! 만원 안 해요! 어? 그거 굉장히 싸요! 그럼요? 참기름 딱 봐도 비쌀 것 같은데요? 아니아니야! 안 비싸! 근데! 직접 짜서 방앗간 가서 짜는 건 가격대가 몇 배로 뛰어올라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참기름 직접 짰다가 갑자기 소주병 이런 데다가 담아주시거든요! 향이 진짜 고소해요!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직접 국산으로 짜서 하면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거는 향이 완전 달라요! 국산으로 이렇게 직접 가니까 네네! 방앗간 가서 하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되게 비싸요! 몇만 원대가요? 근데 그... 그냥 일반적인 것도 중국산으로 생각한다면 만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배치기 합시다! 세배치기! 3만원? 아니죠! 만원이 안 되니까 3,8에 24 24,000원? 이렇게 비싸다고? 24,000원 세배치기! 근데 중국산이고 어쨌든 유통하는 거니까 그렇게 막 방앗간 가격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양사형이잖아 어쨌든! 세배치기 해! 저는 15,900원 봅니다! 15,900원? 네! 두배치기? 약간 고정 두배반치기! 두배반치기? 저는 두배반치기 아니지 8,000원 곱하기 16,000원이니까 아니 가격이 정확히 아니니까 대충 일반 시중에 나오는 브랜드가 얼마라고? 한 만원? 그게 내가 알기로 내가 사먹었을 때 500g짜리가 6,000원? 5,000원 6,000원 그래? 5,000원 6,000원? 나 그랬던 거 같은데? 몇 그램이야? 금은 금 너무 비싸네 내가 5,000원 6,000원이면 6,000원이라고 치면 세배치기 하면 18,000원 18,000원 나는 약간 어떤 장사의 어떤 거 봤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15,900원 끝다리를 100자리로 끊지 않았을까? 어쨌든 15,900원? 내가 보기에는 저온압차 참기름이라고 나왔잖아 저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 대단하지 않은데 그냥 대단한 척 적어놓은 걸 수도 있다 난 그리고 중국산이라는 걸 언급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없어 그치 어 금은 얼마? 저는 한 15,900원 15,900원? 15,900원? 12,000원? 네 종수 따라갑시다 일단 일단 따라가 어차피 중간이니까 아 뭐 뭐 5,900원? 이랬는데 뭐 5만원 이런 건 아니겠지 아 일단은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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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원 그 정도 우와 100점 야 뭐야 나 야 나 뭐야 나 뭐야 그냥 종수 따라가 종수 따라가 오 나 왜 이래 종수 느낌 있잖아 느낌이 있어 오늘 오 근데 오 야 10원은 뭐냐 약간 그 오 차가 있나봐 근데 어쨌든 근사치니까 맞은거지 야 이거 110원 차이 와 어머 너 밥풀 밥알 브로치 저게 브로치라고? 뭐야 아 브로치야? 브로치가 뭐야? 그 그 아니야 그 그 이거 이거 있잖아 브로치 장신구 장신구 이렇게 끼우는거 이렇게 이게 핀 같은거 그냥 매달고 다니는거? 어 그러니까 여기다 매달아 왜 저거 브로치라고 하는구나 근데 밥알이야? 플라스틱일거 아니야 밥알이면 굉장히 쌀거 저거 약간 웃길려고 하는거잖아 이 정도면 100원? 저건 약간 웃기려고 밥알은? 아니 저거 밥알 100개 안? 120개 정도? 아니 근데 밥알이 몇개고 몇개고? 몇개고 밥알 개수말이다 어 이거 얼마 나 100원 100원? 음 음 근데 저거를 가공을 해야되잖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거 아니야 밥알을 설마 말력개수면 썩잖아 플라스틱일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진짜 밥알로 만든거 아니잖아 밥알일수도 있어 하하 밥알 모양이 나는 플라스틱 같은거 아니야 밥알하고 안 썩게 코팅 아니 진짜 밥알로 하는거면 안되지 저거 오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밥알 모양을 낼 플라스틱일거 아니야 근데 저런거는 내가 브루치 가격을 모르는데 뭐 100원 단위는 아닐거 같아 근데 이걸 왜 하고 당기는거야 나도 그건 모르겠고 저게 감성인거 같아 아니 장난치려고 장난치려고 해놓고 애들이 이렇게 해놓고 야 너 밥알붙었어 어 아니네 깨르르 속였다 막 이렇게 이런거 하려고 그런거 아니야 그런 감성이라면 애초에 안나왔어 이게 약간 재미와 멋 깨르르는 장난이고 그러니까 장난으로 그러니까 그건 장난이고 장난이 아니고 멋으로 실제 멋으로 귀엽고 멋으로 쓰지 않았을까 브루치니까 아니 난 약간 찍찍이면은 난 약간 소위 말하는 홍대 감성인거 같아 약간 되게 독특한 오 저렇게 약간 옛날에 그 박진영씨가 비닐반스 입은거처럼 비닐바지 그 팬츠 아 비닐팬 어쨌든 그런 느낌처럼 내가 보기엔 저거는 진짜 그냥 파티 무슨 아이템같이 만든거 같은데 그냥 파티용 이벤트용 저는 그냥 저거 천원 이천원 사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백원 일단 저걸 만들어서 판다는거에요 삼천원 이상 산다고 총수 들어간다 저것도 먹을거 종류라고 쳐야되나? 아 먹을거 종류 아니지만 그리고 저게 저런 디테일을 보면은 밥알 사이사이가 약간 말라보이고 터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뭐 대기업이다 이런데 대량 생산하지 않았을거야 약간 좀 어 이런것도 있다 뒤져봤는데 이런것도 팔아? 이런 느낌일건데 저거를 천원 이천원당에 팔아서 남는게 없어요 배송비가 더 비싸니까 그래서 저는 한 삼천원 구백원 삼천구백원 한 사천구백원 오천구백원까지 갈수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 사실 파는 입장에서는 천원에 파나 삼천원에 파나 어차피 사는사람은 삼천원을 붙여서 배송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이게 그 큰 그 메리트가 없단 말이예요 천원에 팔더라도 그쵸 그리고 저거를 사는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천원에 저걸 필요해 저런거까지 필요해서 사는 사람은 천원이면 사는데 삼천원이면 안사 이런 감성은 아니란 말이야 어쨌든 삼천원이나 천원이나 살거면 살거고 안살거면 안살거 그럼 우리의 허를 찌려서 은근히 비싼거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형이름은 은근히 우리 생각보다 뭐 사실 저렴했지 이런 느낌이라면 되게 거창했잖아 이거는 안 비싸보이는데 비싸게 오히려 우리의 허를 찌르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쵸 너무 비싸면 또 나는 삼천구백원? 너무너무 저거 같으면 삼천원에서 삼천구백원 사이 중에 하나 있지 않을까? 삼천오백원? 삼천구백원? 삼천원? 만삼천원? 어? 사기죠 그건 사기죠 삼천시 삼척시 갑자기 돌았어요 아니 그럼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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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터넷가게 5,900원까지 한 번 봅니다. 나는 진짜 생각보다 나는 2,000원 이하가 나는 적정가라고 보는데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종수씨 빨리 듣죠. 저는 3,900원 아니면 5,900원 먹을 거 전문이기 때문에 먹을 거거든요. 안 먹어요. 이러다 진짜 만 원 넘는 거 아니겠지? 설마. 그럼 만 원 넘으면 진짜 인터넷가 여러분들 다 그냥 쌉아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 원 넘으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중에 만 원 넘는 거 말한 사람이 의중씨 나는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고 출전자의 의도를 생각했지만 이번에 의중씨 한 번 따라오볼까요? 아니 내 내 어떤 기준에서는 이건 2,000원 이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만 원 만 원이 넘잖아요? 진짜 그건 아니야. 이게 명품이면 모르겠어. 야 저게 만 원 넘으면 이 물통도 팔 수 있어. 이게 고시이칼이면 내가 인정이야. 갑니다. 아니겠지. 만 원은 아니겠지. 아니길 빕니다. 아 아까 처음 봐서 아 처음 봐서 아 처음 봐서 아니 혹시나 했어. 혹시나 했어. 아 이게 왜냐면 내가 3,000원에서 3,900원 생각했잖아. 그 정도가 생각했는데 혹시나 이게 너무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야 근데 3,200원도 내 방식에서는 좀 뭔가 다른가 봐. 재료가 그냥 플라스틱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이게 어 낮은 가격이 불리하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힘드네. 빡세네. 비율이 빡세. 바발 바발? 바발 브로치 바발 브로치 바발 브로치 뭐야 이게 바발 브로치 만들었다. 이런 거를 왜 하는 거야 대체. 몰라. 한번 봅시다. 3,600원으로 올랐어 그새. 와 400원 올랐어. 졸라 어처구니없어. 바발이 한 10개 추가된 거 아니야? 아니 저거 장식이 좀 디테일하게 하네. 내려봐. 뭐 있어?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 라스트 잔스. 귀여운 바발 귀엽다고? 바발 핀도 있네. 반지도 있어. 바발반지는 뭐야? 바발반지 여기. 그러니까 뭐냐 패션 바발도 패션이다. 크기가 랜덤인가 봐. 이게 약간 요새 워낙 핸드메이드구나. 진짜 바발을 말려서 막 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바발량 플라스틱을 잔뜩 만들어놓고 빚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어 이건 계란 생산이 안 되네. 아니 요새 워낙 그런 게 있을 거야.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유니크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상품 성부 더 보기엔 봐. 궁금해졌어요? 어 머리카락 머리에 브루치 반지 내려봐. 저렇게 하면 되게 예뻐 보이는데? 손이 예쁜데 그냥? 아 맞잖아. 이게 밥풀 같지가 않아. 아 근데 나는 내 사 이걸 잠깐 이거 보고 시바 하면서 욕이 나오면 아재예요. 아 그래? 그냥 어 그런가 보다. 아니 욕까지는 안 나와? 그런가 보다. 아 귀엽다. 응. 귀엽다까지는 바르지도 않아. 그냥 어 그렇구나.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아 근데 난 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재인가봐요. 저는 어 뭐 그런... 아니 욕은 안 나와. 가격이 아니 절로 나오잖아. 시바 뭔데? 갑자기 이러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 가격은 아니지 않아? 3,2600원. 내가 만약에 난 5천 원 넘었으면 솔직히 난 좀 그랬는데 분개하는 게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음을 표현하는 욕. 약간 소품처럼 한 번쯤은 어그로 끌라고? 아니 뭐가 이게 뭐가 이쁘다고.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거 내가 만약에 내가 스무살, 스물한 살에 군대 가기 전에 대학생이라면 저런 거 한 번 술자리에 갖고 가서 약간 억울 한 번 끈 것만으로도 재밌지 않을까. 내가 보니 그냥 장난식으로 재밌는 거니까 특이한 거 찾는 사람들이 장난은 아니야. 그러니까 특이한 거 찾는 사람들이 우리도 현대 미술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지만 뭐 비싼 것처럼 물론 이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한 번 해보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는 걸 보고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장난식으로 막 깜짝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계속 달고 다닐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 예쁘다고 생각해야지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야. 귀엽다는 거지. 아니 나는 접근성이 다른 거야. 이뻐서가 아니라 그냥 어린 친구들이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이런 걸 한 번 갖고 친구들끼리 어? 어? 야 너 밥풀고 갔어. 아닌데? 아하! 이 정도. 아까 의중에 이 느낌으로 아니면은 한 번쯤. 그냥 되게 심플하게 그거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그냥 재밌어서 그런 거야. 오히려 그거지? 아하!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아무도 세상에 없는 거를 밥풀로 해볼까? 재밌는데? 어? 만능력에 팔아볼까? 뭐 안 팔려도 그만. 어차피 핸드메이드인데? 주문 들어와서 만들면 되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 옛날에 우리 그거 있잖아. 인기가 있어. 인기까지는 모르겠어. 인기의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엉덩이 앉았는데 방구 냄새나는 그 약간 비닐팩 같은 거 있었어. 방귀탄. 방귀탄 같은 거. 뭐 그런 느낌의 감성이 아닐까? 그래. 응.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감성이 아닐까. 아니야? 서로 장난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코디를 할 수 있는 아 이게 코디라고? 나를 꾸밈 요소야. 나의 꾸밈 요소. 방귀탄 이런 거는 장난치는 거잖아. 서로 막 터뜨리고 막 아래 깔고 막. 하긴 뭐 이렇게 멀리서 보면 꽃 같기도 해? 아 그게 아니야? 정수가 맞아? 나도 난 처음에 장난으로 생각해 이걸 왜 브루치로 만들어? 그냥 붙이는 걸로 만들지. 마코트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마다 네 생각처럼 장난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장난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 의도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세상에 없는 특이한 걸 내가 한번 먼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었을 거야. 실제로 코디를 근데 왜 브루치 형대로 만들어? 그럼 어떤 형대로 만들어? 그래야 붙지 않을까? 봐봐.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걸로 만들면 있어 보이지 않잖아. 브루치라고 해야 있어 보이지 않아? 그냥 예를 들면 아 브루치다? 장난용으로 팔았다 그러면 친구들 깜짝 장난용 밥풀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나의 장난은 뭐냐면 심술이 덕지덕지야. 장난이 뭐냐면 상대방한테 붙이고 장난을 쳐야 하잖아. 아니지. 내가 붙이고 장난치는 거지. 내가 붙이고 내가 붙이고 뭐야? 아 나 사실 아 이거 아니야. 뭐야 뭐야? 브루치지럼 이렇게 장난친다고. 상자한테 붙이는 게 아니라. 방귀탄을 봐봐. 내가 깔고 터뜨린 다음에 뭐야 누구 너 방귀 껴어? 아닌데 방귀탄인데 이런 경우는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거는 방귀탄가 장난은 상대방한테 이게 아니 아니지. 내가 사실은 너에 속이려고 덫을 놨는데 네가 밥풀을 보고 낚인 거지. 어. 낚였네? 내가 여기다 밥풀을 해놨어. 네가 어 우중아 밥풀 이거 어? 뭐야? 음? 내가 요감성. 아 병겁씨 아재요. 음 요감성. 아니 이게 근데 그러니까 막 뭐 문방구에서 파는 뭐 뭐 뭐 벌레 어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그거는 다 남의 그거에다가 하는 거지. 자기가 아냐아냐.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나? 약간 내가 속이는 거지. 내가 밥풀을 묻히고. 사람들이 어 야 병겁다. 내가 웃었어. 아니 봐봐. 아닌데 사실은 요건데. 그 친구한테 여기다 밥풀 브로치를 붙일 거면 그냥 밥풀을 붙이지. 뭐하러 밥풀 브로치를 붙여. 그냥 밥풀 붙여놓고 밥풀 묻었네 이러지. 그렇지. 내가 밥풀 브로치를 내가 해야 상대를 속이는 거지. 얘한테 밥풀 브로치를 붙여놓고 할 거면 그냥 밥풀을 붙이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내가 묻히고 어 너 밥풀 부터 뛰어. 아닌데 내가 브로치인데 했을 때 당하는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모르는 애들이. 하하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그게 뭐. 아니 그게 뭐가 아니라 그게 뭐가 아니라 뭔가 서사가 어 이런 게 있어? 서사가 깜짝 놀라야 된다는 게 내가 그래서 상대방한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놀리거나 이런 느낌이거나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봐봐 남자 셋이랑 여자 셋이랑 술을 먹어. 처음 봐 피팅자리야.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무생구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소품으로 딱 갖고 가는 거야. 여자한테 어머 밥풀 묻었어요. 내가 진짜 아닌 거야. 나는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이럴 수 있어.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다는 얘기지. 내가 그냥 이거야.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밥풀 붙이고 와. 브로치를 하고 왔어.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종수가 어 의중아 아 이거 밥풀은 칠칠밖에 밥풀은 치고 나 딱 했는데 종수야 아 이거 브로치야 몰라 이렇게 하면서 어 이거 뭐야 신기하네. 어디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막 깔깔깔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번을 위해. 처음 봤을 때 신입생 환영이야. 우리끼리 만나는데 저 처음 아 안녕하세요. 인사하다가 이런 게 있으면 이걸로 말할 거리를 제공하는 거지. 나이 봤으니까 어? 야 누구 묻었다. 나 아재개그 하듯이 아재개그 하듯이 자약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게 그 한 번의 재치를 위해서 아니면 진짜 저분 입장에서 만든 사람의 의도는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치 스몰토크용 그치 야 이거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어려울 수 있어. 쉽지 않아. 나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기 힘들어.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장난은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 이거 그러니까 약간 덫을 놓는 거지. 덫을 놓는 장난. 여기다가 이제 밥풀 브로치를 네가 하고 가면 소영이가 아 아빠 머리에 밥풀 묻었어. 이따 하면 소영아 이거 브로치지롱 이렇게 머리띠지롱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빼? 빼고 이제 다시 넣어. 왜냐하면 그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막 그렇게 장난치는 거지. 그냥. 그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 이런 게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장난치고 계속 써먹는 거지. 비싼 것도 아닌데 뭐. 뭘 자꾸 심수리 덫을 덫을 줄이야. 몇 명 좀 쏘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 그럼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이해 안 된다고 심수부리다고 하지 말고 이런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서로 토론을 해야지. 더 건전하게. 이게 안 될 수 있지. 여기가 이해 안 되시는 분도 많아. 그러니까 나도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거지. 뭐 좀 있나? 뭐가? 이런 종류? 아니 그 그 뭐지? 리뷰가? 없어. 다른 데서 뭐 팔지 않았을까? 저거 진짜 밥풀은 아니겠지? 아니 이거 밥풀일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치 플라스틱으로. 오는 동안 오는 동안 곰팽이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요? 원래 알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 계시면서도 처음 뵙는 모르는데 어 아니 뭐 이런 것도 있다. 모르는데 왜 그거를 왜 애초에 리뷰가 없어. 그냥 약간 이거 만드신 분도 그거 아닐까? 한번 못 맞출만한 걸 넣은 게 아닐까? 세상에 없는 걸 내가 보면 그냥 만들어보고 싶은 것 같아. 왜냐하면 요즘 너무 많으니까 이것저것 맞아. 밥풀은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해보자. 만들어보자.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그런 것 같아? 네이버 쇼핑에 있다는데 리뷰? 아 그래? 나는 이런 거 젊... 20대 초반이라면 한 번쯤은 오부르 끌려고 해봤을 것 같기도 해. 그냥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게 세 개 세트로 해봐야 만 원이 안 되잖아. 배송비 하면 뭐 12,000원, 13,000원인데 그렇게 해서 그냥 친구들한테 장난 한 10분만 쳐도 나는 본 적 뽑는 것 같은데. 나 예시 생각났어. 이런 거지. 이렇게 딱 하고 다니는데 정수 씨가 딱 보고 어 뭐야 밥풀이잖아. 우유 럭키 어 뭐야 못 먹네? 야 인마 밥풀 브로치야 이런 건가?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직박이 형이 그 배돌아지 MT를 왔는데 약간 이만한 보따리를 들고 오는 그런 느낌. 뭔지 알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어 형 그게 뭐예요? 아니 그냥 한 번 잔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 누가 봐도 에잇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어쨌든 3,200원. 3,200원. 네. 점수가 50점 깎였어요. 아 너무 제가. 와 나 이거 요즘에 얼마지? 18개? 나 요즘에 얼마지? 꽤 비쌀걸? 와 나 이거 지금. 초코파이 제가 최신 업 그나마 최신 업데이트한 게 250원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옛날에. 책에 나 500원 하지 않을까? 개당? 더 하나? 근데 포장으로 하면 개당보단 싸게 하니까 보통 저게 잘 봐. 한 두 줄로 들어가 있나? 하나에 9개라는 얘기야? 18개야. 한 박스에 18개. 그러니까 안에 포장이 돼 있을 때 9개 9개가 앞뒤로 있나? 저렇게? 그냥 이렇게 무게기로 들어가 있지 않아? 이렇게 어... 한 4,000원 5,000원대 하지 않을까? 그렇죠. 4,000원? 4,000원 5,000원대. 4,000원 5,000원. 4,000원이란 말은 하나에 250원? 아니. 계단보다는 저런 거 하면 막 4,980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 옛날에 초코파이를 낱개로도 팔았어. 슈퍼여서. 그래서 내가 250원을 기억하는 게 내가 보기엔 계당 한 7,800원 할 것 같은데. 계당 7,800원?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라고? 7,800원.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봉지 그 과자가 1,500원, 2,000원 하잖아. 요즘에. 아 그런가? 근데 내가 기억하는 게 정확하다면 옛날에 우리 이모가 슈퍼마켓 사셨어. 근데 그때는 초코파이나 빅파이를 낱개로 파더랬는데 빅파이가 한 30년 전에 한 개다 50원이었어. 빅파이가 초코파이도 조금 쌌거든? 근데 요새는 저런 거를 낱개로 안 팔아. 그냥. 그냥 큰 걸로 뭉대기로 팔기 때문에 낱개로 계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거야. 그래도 낱개로 일단 개선하고 대충 견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초코바랑 항상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초코바보다는 조금 쌌거든? 초코바가 요즘에 천 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량 700원, 800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대량 생산이니까 어떻게 초코파이가 한 500원? 개당? 개당 500원은 넘어. 내가 보기에 이게 개당 500원이 안 되는 건 너무 싸. 왜냐하면 내 기억에 초코파이 두 개로 된 깍이 있어.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초코파이 두 개만 들어있는 게 팔아. 알아 알아 뭔지 알아. 그게 천 원이 넘어. 내 기억으로는 그래. 내가 사봤거든? 한 천 원이 넘을 거야 그게. 그럼 하나당 최소한 500원 넘는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700원 가자. 700원 부팡이 18. 아 3개 들어있다고? 그런가? 아 그런가? 아씨 모르겠다. 나도 아 요즘에 원가가 올랐다고 하도 그러니까. 나는 700원, 700원. 나는 700원 너무 비싸지 않아? 개당은 아예 떠오르지는 않고 보통 마트 가던 몽셀통통 쿠크다스 마가렛드 이런 거 보면은 4,980원에서 5,980원 약간 이런 금들 아니야. 6,000원 잘 안 가고 3,000원대 잘 없어. 4,000원에서 5,000원대였던 것 같아. 롯데마트에서. 그럼 얼마? 4,000원에서 5,000원? 4,000원대에서 5,000원대. 근데 그건 할인 가격이라서 아 홈플러스네. 잠깐만 그러면은 500원? 하나당 500원이나 치면 한 9,000원이잖아. 5,000원? 5,000원에 4,000원. 250원일 때 초코파이 250원일 때 초콜릿이 500원이었어. 지금 1,000원이잖아. 500원으로 계산해. 근데 할인도 때려줘야 돼. 한 8,9천원 하지 않을까? 봐봐. 18 종우씨 어때? 곱하기 500 그럼 9,000원이잖아. 그래서 할인 때려야 돼. 할인 때리면 한 8,000원? 8,500원? 근데 4,000원까지 한다고? 종우씨는 어떻게 봐요? 저는 4,000원? 아무리 생각해서 저런 깎아자가 6,000원대에서 잘 못 봤어. 나는 아무리 비싸도 5,980원까지. 그런가? 나는 왠지 네가 이거 모르는 느낌이야. 오케이, 오케이.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8,000원, 9,000원은 아닌 것 같아. 6,250원까지는 또 허영범이야. 그런가? 이게 초코파이 좀 비싸니까. 9,000원 너무 비싼가? 내가 너무 모르나? 6,250원까지 허영인데 아, 나 초코파이를 안 먹어본 지 너무 오래돼서. 5,98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종우씨 믿읍시다. 먹는 거. 5,980원? 종우씨 한 번 가봅시다. 그럼 나눠볼게요. 18 너무 싼가? 종우씨 한 번 가봅시다. 330원? 아니, 하나에 3... 아, 그럼 괜찮은 것 같아. 하나에 3백원? 너무 싸지 않나? 너무 싼가? 너무 싸지 않아? 아니, 300원... 왜냐하면 18개를 한 번에 산다면? 아, 근데 하나에 3백원이면 너무 싼데? 근데 개당은 안 팔잖아. 원래 개당 팔면은 좀 비싸 올라가네. 개당은 500원까지 갈 것 같아. 아니, 한꺼번에 사면 단체 할인 해줘. 그래, 종우씨 말라고 가자. 모르겠어, 안 모르겠어. 5,980원으로 가? 나 모르겠어. 아니, 아니, 종우씨 말 틀어. 오늘 내가 좀 잘 맞긴 하는데 980원인데 6천원? 6천원? 지금까지 6천원 가자. 6천원? 나 6천원 갑시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어... 내가 말했지? 그냥 가지기 처음 걸로 미쳐 shoulders 가. 얘 미쳤다니까, 지금. 어, 물이 올랐는데? 어, 나 왜 이래? 한 대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까 322원이니까 18개를 사면 그럼 이것만 보자, 이것만 보자. 이것만 보자. 아니야, 이 정도도 아주 훌륭해. 초코파이 미쳤다니까 지금 어우 물이 올랐는데? 어우 나 왜 이래? 한 대 맞는 거 같아 왜냐면 아까 322원이니까 18개를 사면 그럼 이것만 보자 이것만 보자 아냐아냐 이 정도도 아주 훌륭해 초코파일 초코파일 단일 야 진짜 한 개 뭐야? 미쳤나 뭐야 나 방풀했나? 한 개! 사... 4800원? 뭐야? 개당 얼마야? 한 상자가 4800원 5천원을 넘는다 한 400원? 개당은 요새 안 파니까 한 400원 하는 것 같은데? 400원? 아 저기 있네 두 개입이 천 원이네 오른쪽 아래 초코파이 종 두 개입 내가 저거 두 개입이 편의점에 샀 때 천 원이 넘었거든요 하나에다가 500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에다가 500원 많네 많아지면 많아지면 할인이 되니까 이게 한 300원대 400원대까지 떨어지는 거지 320원까지 떨어지는 거야 18개 사니까 그치 그치 오 나 잘 맞추는데 근데 이 정도면 뭐 마침보단 진비 없지 어 이건 뭐 정답이지 미쳤네 지금 255점? 구찌 인터로킹 지지감이 뭐야? 구찌는 좀 약한데? 종수가 먹는 게 아니면 아 나 명품 잘 먹는데? 나는 이 쪽 아니 나는 지갑 쪽으로 알고 나는 먹는 거 아니고 근데 구찌면은 되게 비싸죠? 나 잘 몰라서 인터로킹이 무슨 뜻이야? 나도 몰라 메이커 이름인가? 인터로킹이 저 제품 이름 아니에요? 구찌는 맞지? 라인 이름이 아닐까요? 인터로킹? 근데 종수씨가 구찌 쪽 좀 알잖아요 아 제가 또 명품 쪽 아니요 그 여기 쪽이요 아 저요? 의자 또 있었으니까 의자 도움이 있으니까 나 또 나 좀 해준다 병원씨가 먼저 한 번 요거는 이제 동전지갑은 아닌 거 같죠? 지폐지갑이 맞죠? 지폐지갑이면은 최소한 최소한 한 50만원까지는 가야되지 않나요? 그런가? 저는 50만원? 왜냐면 백같은게 200,300 그러니까 저거 뭐야? 지지갑은 뭐야? 50 이상은 그냥 제품 이름 같은데? 제품 이름이야? 쥔요? 구찌의 쥐가 아닐까? 물론 50만원 이상으로 일단 50만원 일단 깔고 나도 명품지갑 하면은 사실 범용성 있는거 제외하면은 그래도 한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질문 67만원 정도 보통 명품 좀 알아요? 몰라요 구찌랑 후라다랑 어떤게 더 고급인가요? 후라다?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나? 몰라 나도 잘 구찌가 더 좀 고급이야? 몰라요 나 후라다는 요즘에 잘 못 본거 같아 나는 구찌는 좀 가라앉았던거 같은데 다시 뜨는 느낌인거고 후라다는 잘 안보여요 악마는 후라다를 입는다 있잖아 제가 제 지갑이 약간 후라다야? 머니클립같은게 후라다야? 정수씨 후라다야? 그게 서당 먹고싶어서 후라다기야? 그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야 그게? 선물을 머니클립을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예전에 그 친구 사회를 봐주고 결혼식 사회를 봐가지고 머크라고 또 달라 받았는데 그게 제가 그때 한참 뒤에 가격을 검색해봤어요 안 쓰고 있다가 선물은 검색 안하는데 왜냐면 왜냐면 그거를 받았는데 한 3년 넘게 안 쓰고 있다가 까먹고 있다가 발견했어 그래서 이거 뭐지 어디서 아 맞다 그때 받았구나 그래서 봤는데 그때 가격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차에 있습니다 그때 가격이 한 삼십 몇만원이었어요 머니클립이 머니클립이 머니클립 머니클립보단 비싸지 저 지갑이 비싸겠지 왜냐하면 그 가죽도 많이 들어가고 30몇만 알면 한 60 50 60 하겠네 50대로 갈까요? 50대로 갈까 60대로 갈까 60대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 100만원 안하겠죠? 100만원은 보통 저보다 체급이 커야되잖아 난 진짜 모르겠다 이상하게 50대면은 어 괜찮은 가격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60하면 그래 구찌니까 좀 비싸게 좀 받았네 요런 느낌이 들고 프라다가 프라다가 더 비싸면 저 그럼 38만 5천원? 그럼 명품이 아닌데요 구찌는 명품 딱지 떼야되겠는데요 385면 좀 싼데 그래 그래도 지갑인데 근데 이게 머니클립일수도 있어 몰라 사실 머니클립일수도 있어 머니클립일수도 있어 머니클립일수도 있어 머니클립에도 카드 넣을 수 있고 다 있던데 지 지갑이면 저게 머니클립 약자인가 머니클립 M 지갑 아닐까? 머니가 없는데 왜 어떻게 지갑 아니 뭔가 머니클립쪽 라인을 저렇게 쥐로 부르나 해서 그냥 느낌이 머니클립은 이제 그 지폐가 지폐에 그 전용적인 딱 지폐가 쏙 들어가는 방이 있죠 지갑은 근데 머니클립은 없지 아니 그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거는 거야 전용 방이 없잖아 가죽이 안 들어가니까 훨씬 싸다고 근데 카드를 넣을 수 있어 카드는 지갑도 원래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공간이 가죽을 훨씬 더 이게 많이 쓰니까 근데 사실 가죽 비용을 받을 거야 얘네가 이게 그 근데 세공이잖아 다 하나하나 가죽 비용 뿐만이 아니고 넓으면 넓을수록 세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내가 보면 50 이상은 갈 것 같고 60 한 55? 봐봐 그치 머니클립이 있고 5 열고 꽂는 거잖아 이거는 열고 안에 가죽이 하나 더 있어서 열어야잖아 가죽이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한 30이 프라다미나 한 50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 아니 근데 5호 갈까? 나는 명품의 가격이 아니라 가죽 그만큼 들어간다고 왜냐면 소파를 살 때도 뒤에 가죽 빼준다고 그렇게 많이 안 빼주거든 근데 그거 하나 들어간다고 10년 만에 20만 원이 올라가서 가죽 값은 아닌가? 구조도 좀 복잡해진다고 봐봐 아 구조가 구조도 머니클립은 조금 단순하고 하긴 그건 맞아 그럼 가죽도 또 해가지고 그 인건비 비싼 장인들이 시간 더 내야 하잖아 어차피 굳지잖아 나의 생각 그냥 나의 생각이야 그냥 굳이니까 명품은 우리가 또 근데 촉이 좋으니까 종수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40 39만 8천 39만 8천 38만 5천 생각보다 쌀 것 같아 나 몰라 그래 30만 8천 너무 싸? 그럼 뭐 틀리는 거지 뭐 틀리면 되지 뭐 어떻게 알아 이거 뭐 검색하면 나와 38만 5천 원 네 종수는 먹는 거나 하자 야 나는 먹는 것만 할게 생각보다 덜 깎여 덜 깎여 야 10점밖에 안 깎여 왜 이건 야 왜 이렇게 비싸냐 야 이거 야 나 처음에 68만 원 딱 얘기했잖아 꼭 맞아 우리가 딱 60, 70 사이 얘기했는데 아 그래 명품은 병거디지 야 근데 이게 38만 원은 꽤 차이 나는데 정수는 10점밖에 안 깎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왜 모르겠어 기준이 뭐야 거의 두 배 차인데 아까 그 초코파이는 거의 다 맞췄는데 50점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이거 너 이렇게 틀렸는데 명품이라서 보정이 들어간 거 아니야 명품이죠 난이도가 어려워서 보정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나 보다 어렵다 아니 아 근데 이건 좀 어렵긴 내가 말했잖아 병건이가 거의 맞췄네 구찐인데 50만 원이면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돼 그치 그치 60만 원 그래 구찌니까 이게 돼야 돼 그치 그치 50은 좀 저렴한 느낌이었어 내가 봐도 구찌 50이면 살만한데 이 느낌이었어 아 그래? 난 구찌를 사본 적이 없어 나도 안 사보니까 내 생각하는 거지 오 비싸다 아 삼겹 데코 순수 프리미엄 화장지 30루 두 팩 좀 비싸겠다 두 개 야 순수 프리미엄에 천연 펄프까지 들어갔어 근데 저거 다 거창액에 다 있어 그래 화장지 사다보면 다 뭐 뭐마다 다 순수 뭐 다 붙어있더라 30룰이잖아 근데 이거 편의점에서 1 플러스 1 하거든 응 저거 2만 얼마 했던 거 맞아 맞아 나도 그게 2만 원 넘어 하나에 아 탐쳐서 근데 1 플러스 1이라서 했는데 이건 1 플러스 1이라고 안 써있으니까 근데 나는 1 플러스 1을 예상하는 게 1 플러스 1이 아니라면 그냥 한 팩 가격을 물어봤을 거야 왜냐면 그렇잖아 근데 고추참치도 10갠 아 그러네 15개 15개를 한꺼번에 이걸 이만큼에 팔게요가 아닐까? 그러니까 2개를 한꺼번에 파니까 1 플러스 1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되지 않을까? 그 그 고추참치 15갠처럼 어 그냥 단순 곱하기 아닐까? 아 단순 곱하기? 왜냐면 고추참치도 15개 하니까 더 싸게 해줄게요는 없었잖아 그런가? 쓰읍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2개로 계산하는 게 맞고 우리가 하나 가격만 알아서 곱하기 2하면 될 거 같은데 음 그래 얼마야 나? 2만 원? 개당 2만 원은 좀 세지 않나? 센가? 만 얼마? 만 원? 30개가 들어있는 거야 이게 천차만별이야 롤이 30개면 많이 들었어 내가 홈플러스에서 몇 번 저런 롤을 사봤는데 만 원 진짜 싼 게 만 원 초반대가 있었고 30롤이 비싼 거는 만 원 후반대까지 봤어 잠깐만 보통 화장지 하나가 60에서 70미터 가지 않아? 30미터는 되게 조금 있는 거 아니야? 어 저거 저거 어 어 꽤 크지 않나? 나 되게 큰 걸 내가 기억해 60미터 70미터로 기억하는데? 보통 30이야? 어 그래? 길면 사실 잘 몰라 어 그래? 얼마나 할까? 봐봐 나 아예 가늠이 안되네 20롤이니까 2만 2만 천 원? 2만 2천 원? 한 롤에 2만 7천 원 천월만 할 거 아니야? 2만 7천 원? 봐봐 하나에 2만 7천 원이라고 해볼게 어 나누기 30 컴온 얼마야 하나에 900원? 적절한데? 아냐 좀 비싼 거 같아 좀 비싸 비싼 거? 왜냐하면 단체 할인 들어가야 돼 700원? 700원이라고 쳐보자 700원 어때? 곱하기 30 봐봐 30 21,000원 21,000원 어때? 하나에 21,000원 개당 550원은 어때? 그러면은 둘이 합쳐 4만원 550 곱하기 30 30 그럼 하나에 16,000원 2개 합쳐서 33,000원 33,000원 2개 합쳐서 나쁘지 않아 33,000원으로 갈 거야? 좀 싼가? 나쁘지 않아 33,000원 나쁘지 않아 충분히 괜찮아 괜찮아 난 이정도 괜찮은 거 같아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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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느낌인데? 30,000원 4만원 넘어가면 난 좀 이건 아닌 거 같은데? 그럼 솔직히 어떻게 쓰냐 우리? 33,000원 적당해 난 이거 2개 근데 우리가 선물을 할 때 2만 얼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근데 이게 저거 하나에 2만원이 넘는 건 좀 비싼 거 같은데? 그래도 2개 해서 2만 얼마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3만원 얼마가 많은 거 같고 아니 하나 사는데 2만원 초반대였던 거 같은데? 33,000원인가? 너무 싼가? 그렇갖고 아이씨 그냥 가보자 그래 가 가 가 가 가 어? 3만원대면 나쁘지 않아 4만원대는 아니네 확실히 확실히 4만원 땐 아니야 4만원 쓰면 21,000원으로 해서 4만2,000원으로 thought 그렇지 그치 그치 비슷했어? 비슷했어 그래도 뭐 5천원 정도 선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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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휴지 비싸다 좋은 건가 봐 마지막 마지막 이케아 로스코크 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처음 들어보는데 이 그 수납용 수레 아 그럼 저 안에는 내용물 버리고? 어 수납용 저거 병원에서 쓰고 뭐 식당에서 쓰고 그러는 거잖아 이케아는 좀 싸 지가 조립해야 되니까 이케아 싼가? 이케아가 조립용이라 좀 저렴한 거 이케아가 은근히 비싸지 않아? 아냐 은근 싸 이케아가 좀 저렴한 분인데 가성비 이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니까 작아 좀 작긴 해 17,000원 아 그러네 뒤에 거실장보다 작네 17,000원 17,000원? 그래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이 쪼금해 근데 저거 쇠가 들어갔잖아 아 저 바퀴가 좀 비싸잖아 어 대가 좀 비싸 보인다 쇠가 들어갔어 아니 저 바퀴 없으면 나도 그 정도 보는데 고물상에 바퀴가 있어서 쇠가 아니 바퀴가 달려있잖아 크롬이 들어가서 어 바퀴가 딱 이 그리고 이케아가 요새 잘 나가면서 비싸졌어? 갑자기 조금 올라갔어 그리고 이케아가 또 스웨덴 거 아니야? 스웨덴이 좀 스웨덴이야? 스웨덴이면 좀 울고 놓았네 이케아가 비싸면 내가 얼마 전에 이케아에서 그 저걸 샀어 책장 두 개를 샀는데 개당 한 168,000원이었어 조립한 거 크기가 여기서 한 저기 정도 되고 저거 요거 한 칸 정도? 저거 저거 벽 저거 타일 한 칸 정도 어디서? 이케아 이케아 16만원? 168,000원 정도 내가 조립했어 근데 조립하는데 좀 귀찮았어 근데 원래 이케아가 저렴한 이미지는 아니지 않아? 저렴하지 이케아는 안 저렴하면 살 이유가 없지 가구가 되게 비싸 가구가 진짜 부리는 개 값이야 난 가구는 다 동네에서 사가지고 이게 16만원 요정도? 168,000원 나는 다 가구공장 가서 사가지고 2,3만원대 아닐까? 2만 2천원 2만 2천원 2만 2천원? 너무 싸지 않아? 바퀴가 있는데? 조금 더 써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아 3만원은 안 갈 것 같고 2만 2만 구조가 단순 구조는 아닌데 바구니 3개 달려있고 나름 이렇게 골격이 좀 있잖아 저 철대기가 철대기가 이케아가 실제로 확실히 보면은 좀 그냥 그래 맞아 맞아 엄청 막 그렇진 않아 진짜 딱 가성비야 2,5,8 2,5,8 플라스틱이 뭔가 막 되게 막 그럴 거가 그러면 얼마? 나는 3만원은 안 넘을 것 같은데 2만 어떻게 3만원 넘을까 안 넘을까 안 넘을까 나도 안 넘을 것 같긴 해 2만 7천원 갈까? 2만 5천 8백원 어때? 3만원은 안 넘을 것 같고 2만 5천 8백원? 2,5,8? 2,5,8? 왠지 2,5,8 2,5,8 2,5,8 2,5,8 너무 내 말 안 따라와도 돼 나 잘 몰라요 나 먹는 거 2,5,8 2,5,8 가자 너무 안 따라와도 돼 2만 5천 8백원 이런 거는 왠지 니네가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럴 듯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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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3만원 비싸다니까 이케아 문값 많이 올랐네 내가 너무 낮춰 놨다 이케아 비싸다니까 이케아 왜 비싸지 나 3만원 안 넘었잖아 이케아가 저렴한 이미지인 것 같은데 실제로 가면 저렴하지 않아 나는 약간 나한테는 그런 이미지인데 아니면 이게 안 비싼 것이 우리가 너무 안 사봐서 그럴 수 있어 사실 싼 건 싸고 비싼 건 비싸지 뭐 어디잖아 그 뭐야 그 어디야 거기 다 파는 거 있잖아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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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싼 것도 있어 근데 디테일하게 보니까 또 아니 근데 이게 크게 보니까 다르네 아 그래 좀 크네 다음 사진 봐봐 다음 사진 봐봐 이게 좀 커 보이네 깔끔하네 튼튼해 그리고 저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담는 것도 세 아니야 아니 우리 생각보다 좀 크지 않아 근데 이 뒤에가 되게 작아보여 그러니까 저거 때문에 왜 속았어 우리 이거 봤으면 우리도 4만원 했지 오 깔끔하네 마감이 그냥 이거 봐 에이 사진을 이 사이트가 사진을 좀 많이 제공을 해야겠다 그래 이게 이렇게 사지면은 에이 우리도 이 정도는 4만원 했지 이거 봐봐 디테일한 이렇게 보면 우리도 보지 저렇게 많이 담아놓으면 네 야무지게 나왔네 4만원 하지마 사진을 잘 찍었다 잘 찍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 참 중요해 쇼핑몰이 굉장히 스웨인가 몰라 사실 쇠가 아니쎄 제품설명 한번 볼까요 제품설명 보자 유용하게 써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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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 스틸 에폭시 아 저게 뭐야 플라스틱하고 쇠인거 같은데 스틸 스틸은 쇠야 어 스틸 스틸과 플라스틱의 절면 좋아 콜라보 그러니까 요 요 요 요 요게 플라스틱이잖아 응 그거 플라스틱 이 대가 쇠고 그렇지 어 그런거 같애 그게 스틸인거 같애 왜냐면 저 아니 받침도 쇠 아니야? 밑에가 약간 쇠 구멍 있는데 아 그런가? 아 그런가 보네 아 그래도 비쌌네 다 쇠야 아 나 저게 혼란색인줄 알았지 아 쇠값이야 쇠값이야 아 그래 고기쌍에 팔아도 좀 나올거야 플라스틱 어디있어 아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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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아 비쌀만 하네 이런거 정보를 제공해줘야돼 우리는 또 함정사람들이라 그림만 보고 맞추는거 저거 다 쎈줄 알았으면 맞췄지 우리가 저거 바구니는 사실 너무 작아 그래 그래 야 근데 잘 나온거야 왜냐면 진짜 근접하게 맞춘게 되게 많았어 야 평균점수가 마이너스 46이야 우리 되게 잘한거야 밑에 내려봐 점수분포표 우리 전문가야 우리 몇점이라고? 400 295 295? 어느정도야 우린 295면 알뜰살뜰한 인간형 상위권 전자돈에 거의 뭐 근접했어 60명 있는 자리네 저 그 위야 거기 마이너스잖아 우리 최상위권이네 근데 봐봐 이중에 그게 없겠냐고 검색해서 든 사람 있어 있어 근데 그런거 제거하면은 거의 탑이야 우리 탑급이야 검색해서 든 사람들이 꽤 있어 그래 에이 거의 다 검색했다고 봐도 돼 야 검색해서 할거 왜 하냐 이거 그런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스타크래프트 어 맞아 그러니까 여기저 자기 아이디가 남는것도 아니고 그냥 저 45명 중에 한 명인데 굳이 저기 한 명 들어가겠다고 저 검색해서 한다고? 있어 그 테스트가 아니잖아 테스트가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돼 조조전 이런거지 헥? 에디트 에디트에서 그냥 하는거야 그거는 약간 컴퓨터로 약간 그 뭐지? 원치킨 맛이 어 쾌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것도 없는데 그렇게도 여기 만약에 자기 닉네임을 쓸 수 있으면은 검색하겠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걸 해 하긴 뭐 근데 이런걸 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나처럼 합리적으로 생각하겠어 이렇게 하고 이걸 나왔잖아 결과를 아! 친구한테 보내기? 그런것도 있고 물가 전문가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물가 전문가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러네 그럴 수 있겠어 친구에게 결과 공유하기도 있네 아 공유하기도 있네 이거 한번 해봐 난 이거 나왔어 이런..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겠다 어쨌든 우리는 최상위권이네요 우리는 어디노든 바가지 쓰진 않겠네요 이런게 잘 나오면 뭐가 있냐면 외국 나가서 이거 얼마에 팔려고 했을 때 완전 바가지 났으니까 음 어 오차율 90% 이상 나 90% 가까이 나지 않았나? 하나하나 그런거 있음 근데 그거 10점 나왔어 10점 오히려 더 받았어 10점을 받았었어 아 그 오차율이 50% 아니야? 사.. 68만원이고 39만원이니까 50% 안났지 음 어 우리.. 아니 그.. 그 뭐지? 구찌 어 월 68만원인데 우리가 38만 5천을 했잖아 2배 하면은 77만원이니까 좀 안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깎여져 이만큼 아니지 아니지 77만원인데 60.. 그.. 약간 2배가 안되니까 50% 이하인거지 오차율이 가격 차이가 우리가 38만 5천원인데 38만 5천원보다 적게 났잖아 응 그러니까 50%가 안되는거지 아닌가? 내가 무슨 말 하는거냐? 몰라 아 컴퓨터가 맞겠지 그러니까 7만원이면 오차율 100%면 7만원 차이가 나야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0원이거나 14만원 써야되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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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가격이 68만원이니까 오차율이 100%면 68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50%면 8만원이면 50%면 4만원 차이가 나야되니까 4만원 혹은 12천원 넣었어야 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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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지 뭐 10%면은 8천원 차이고 뭐 그런거야 되게 잘 맞춘줄 알았는데 잘 맞춘거야 이게 40%라서 마이너스 10점이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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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생각보다 그게 우리 100점짜리 있었어 오차율 그 아까 니가 한거 뭐였지? 참기름이랑 참기름하고 맨 처음에 했던거 초코파이는 100% 아니었는데 초코파이는 좀 낫어 치사하게 고추참치 맞아 고추참치랑 참기름 초코파이도 50% 아 그치 야 우리 되게 먹는거에 강하다 3%부터 갑자기 훅 떨어지네 아 그니까 이게 보니까 백... 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진품먹품 컨텐츠를 하면서 먹는거에 대한 이게 딱 있다니까 미쳤네요 아 장난아니에요 미쳤어요 종수씨 오늘 물이 올랐는데요 정수씨 상으로 삼겹살 사드려야겠는데요 아싸 돼지갈비 안돼요? 삼겹살도 좋아요 돼지갈비 드세요? 아냐아냐 괜찮아요 진짜 삼겹살 좋아요 껍데기? 껍데기코 상으로 껍데기 아니 그 껌무새 밥을 껍데기로 껌무새 껍데기 아저씨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가